저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암흑 아니 지루한 건 아니에요 라이브한테 뭐가 지루해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태형이 형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알겠어요 제가 내일 전해드릴게요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 계기로 이제 라이브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디서든지 라이브를 켤 수 있다는 소리잖아 아닌가 어머나 세상에 너무 맛있잖아 내가 원하는 게 번역이 안될까봐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그냥 번역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죠 보는 건 나한테 뭐 내가 괜찮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맛에 내가 살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지낸 것도 여러분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이제 뭐든 할 때 아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솔직히 아미 때문에 내가 등에 타투가 있다고? 없어요 보여 드려요? 없어요 없어요 오빠 내가 만약 다른 남자이들을 좋아한다 뭐 어떻게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어쩌겠어 내 인생도 아니잖아 존중해 줘야지 그래도 한때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인데 숨 쉬면 우리 사귀는 거라고? 그래 사귀자 사귀어 이리래 여러분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오늘 오늘 끄지 말아볼까 한번 라이브를 한번 오늘 하루 한번 같이 지내봐 이제 다시 노래 한번 부르는 걸로 하시죠 아 진짜 뭐야 하울리멀리 잠시만 잠시만 이제 다쳤을걸 이제 다쳤을거야 아마 히안헬우 졸리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멈출 수 없지 왜냐 난 JK니까 인스타그램 포스트 댓글창 꺼주세요 JK 나 뭐 또 건든거 있나 없는데 없는데 좀 모르겠어요 몰라요 내일 할래요 라이브큐어 같이 자자고? 안돼 나 포거랑 사는 안돼 결혼하실? 자신있음? 날 감동할 수 있겠냔 말이야 나 쉽지 않아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엽다 저거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거 귀엽다 내 취향이다 저거 당신은 수학을 좋아합니까? 아니요 수학도 저 싫어할걸요 수학도 저 싫어할걸요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믿어요 당신 당신 오늘 극장에 대해 조금 콘서트를 봤다 너무 고마워요 콘서트 하고싶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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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고싶을 때 와줘서 고마워 아니 미안해요 요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손가락 만져보고 싶다고? 언젠간 만날 아니 만나면 만질 수 있겠지 뭐 고마워 우리 고양이 보러 가지 않을래 우리 고양이 보러 가지 않을래 고양이 없잖아요 어 뭐야 방금 라이브한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있어 아 저렇게 소리는구나 안녕 누가 저렇게 빨리 올린거에요 누구야 연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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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왜 바우 나오고싶었어? 일로와 아 낑낑대때 내보내주면 안된다 그랬는데 훈련소에서 아이 좋아 바우 혓바닥 공격을 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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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린데 이렇게 있는게 더 좋아서 이렇게 있는거에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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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졸린데 하아 졸냐 자고싶어? 하아 하아 너도 중요하지만 여기 안에 계신 사람들이 사람들도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야 오늘만 참자 너는 이해해줘? 밤이랑 놀아주다가 갈비뼈가 저기 부딪혀가지고 지금 갈비뼈가 너무 아파요 여기 상처나가지고 하아 숨 쉴때마다 아파 금간거 같아 금간스파 범아 범아 왜이렇게 발을 샀니? 왜? 하아 간지러워요 야 안아주고 싶어 안아주라 우리 엄마가 이쁘게 나왔습니다 나 영어 좀 잘 가르쳐줄 아미 있나? 진짜 영어 막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줄 아미? 영어 좀 가르쳐줘 하아 아 내가 진짜 아는 걸 없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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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아파 하아 여러분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게 무릎도 아프고 어 막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다 아파요 저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하아 3초만 커플하자 3초만 커플하자고? 3초만 커플하자고? 하아 1 2 3 하아 하아 마음에 여러분들 제가 슬픈 소식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하아 커플이 생겼었는데 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좀 가리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사연 있어 보이고 그쵸 치명치명 어우 잘 보인다 이제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시력 몇이냐고 왼쪽이 0.4인가 그렇고 오른쪽이 0.9 근데 내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시력이 약간 그 도수 맞추는 게 좀 힘들었어요 파티 파티 예이 아 요즘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요 이거 나 맹장 터질 그건가 맹장 터질려나 내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지 슈가 형 했고 지민 형 했고 이 시간에 라이브 해줘서 고맙다니 이 시간까지 라이브 봐주는 게 고마운 거지 내가 딱 막곡 부르자 막곡 고맙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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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들 자러 가라고 하네 피곤해서 그래요? 하나만 하고 가자 그 포유스 수술 매일 할 수술 도전 물원 물원 수술 손 수술 물원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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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솔직히 좀 감동이다 나 그 안보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딱 봤는데 보라색깔 하트 이렇게 도와되 있네 고생했어 안녕 잘 자고 오늘 잘 하루 하루 잘 보내고 고맙습니다 안녕 어 기절하겠다 난 안녕 뿅 안녕